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32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개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인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 42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우리 기도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놀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야 할 최고의 놀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이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불안전하며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를 안 하거나 또 기도가 안 되거나 또 기도를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인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에 집중하며 나를 초월하여서 하늘 보자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셀만의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중간중간에 항상 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라도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날만 특별히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로 체질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놀 모델로 삼아서 기도가 체질 돼야 되고 또 기도 24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표현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인간의 육체와 성전을 그대로 지내신 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고통은 또 영적인 고통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일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과 이 고독감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의 놀 모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가 나의 원대로 마음 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기도의 삶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쉽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전세 자본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성취의 삶 또 영적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신 후에 돌아오니 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야 자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시몬아 자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직도 내 체질이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함없이 잠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친 시험 앞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또 앞장서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공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정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건세를 사용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깨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25 또 영원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룬 것에 쓰임을 받았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 속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결론에 영국의 베토리아 여왕이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나는 그 별칭을 가지고 강대국이었을 때 그 베토리아 여왕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24시 기도하면서 영원한 기억 또 영원한 작품 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성경적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